비기인 다음 날, 월요일, 오늘은 광암 비콤을 갈 날이다. 집 밖을 나오니 장미꽃이 활짝 피었다. 광암 거리는 호가한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거리의 화단에 흰 꽃들은 아름답다. 작은 꽃들이 정말 좋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돌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에 작은 동상들이 보인다. 역시 여성이 대세이다. 우리는 비콤에서 소현영 이장님께서 김에마스터의 편집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다. 너무 열광을 해서 좋았다. 소현영 이장님의 아름다운 모습과 어울려서 쌍아찬도를 먹고 싶다. 기타가 오싱한 여러분이 마스터의 편집에 대한 강의를 연주하여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